고희랑 동가, 1991년생 내 꿈에 대해 말해볼까해 내 꿈은 사실 별거 없지 남이 가지 않는 길이 걷기 그건 선하이 나만의 길 난 원해 내 꿈이 변치 않길 도명해 보다 신념이 제일 중요한 거 내 생각이지 사실은 원해 돈이 많길 근데 변화증은 따지 않지만 탈 겸 무수한 택시 집 앞 슈퍼에도 역시 택시장 돈은 필요 없어요 아저씨 슈퍼가는 내게 필요 없지 빛깔시계도 내겐 샀지 내게 필요한 건 시간뿐이지 꾸미지 않아도 때가 나는 건 뭐지 씻어도 티가 안 나 왜 그러지 아무리 씻어도 때가 끼지 지지어도 돼 그게 나지 후회는 훌훌 덜어버리길 눈 몰라도 우승을 지지 않길 실패해도 계속 지지나길 멀리 벗지 말고 주의보길 눈에 먼지 껴도 감지 않지 숨이 많이 짜지 굴이 쉽지 않지 나치 많이 잊지 마치 찐따새끼 모든 것이 원치 않지 그게 나지 요! 최인의 길에서 벗어나길 무더 화차의 음주에서 벗어나길 틀들 짜지 않기 사나이 심장만이 뜨겁게 타오르길 멈추지 않을 용기 요! 빽빽빽빽빽 차임 요! 요! 빽빽빽 크흠 아따 너 그 무기 가깔하네 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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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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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소잉 거기 비보입니다잉 무슨 뜻이 그렇군요